딸 낳았을 때 이름 이소담으로 짓는 지금 1학년입니다 박소담 배우님 정말 팬이에요 진짜 팬인가 보다 따님 이름을 이소담씨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학년인 이소담씨 이름 진짜 예쁘다 소담이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소담이가 어 잘 뽑아야 되는데 좋은 거 많이 있죠? 예? 좋은 거 많아요 소담 양한테 어떤 선물이 돌아갈지 어떻게 예 뭔가 뭐죠? 공개해 주시죠 어 레깅스? 레깅스! 레깅스! 겨울에 필요해요 아시죠? 지금 1학년이면 뭐 레깅스 입기 딱이죠 아마 첫 레깅스가 되지 않을까 인생 첫 레깅스 근데 이미 학생 때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를 하셨다고 초등학교 때 제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해서 딱 적성에 맞는 취미생활 같은 걸 찾은 것 같은 느낌 지금도 가끔씩 멀리 뛰십니까? 가끔 신나면 얼마나 멀리 뛰십니까? 몰라요 몰라요? 그 정도로 멀리 뛰세요? 모를 정도로 머리를 잴 수 없을 때 여기가 어디지? 몰라요 컴믹 너aal 어...